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든가 말든가 댓글만 좀 부탁드려요. 오 전토도기 좋지. 잡동산 좋고 석탄 나쁘지 않고 조약돌 좋고 철광석 좋고 859. 저 어떻게든 859로 만들어보자. 목재의 도구들은 내가 쓸데 없으니까. 오 뭐야. 이거 비싸졌어. 7개. 막 3개. 3개. 4개. 넉넉하게 챙겨줄게. 자, 여기 작업 끝났으니까 돌아갑시다. 아까 선글라스 재료가 뭐였지? 어 뭐야. 리벳이 또 필요하네. 미친. 이렇게 하나만 다시 재구매. 내가 리벳 주지 않았니? 너한테? 어 그래. 리벳 하나만 살게. 20원어치. 한자 하나 하나 줄게. 오케이. 자, 다시. 선글라스 한번 봅시다. 노란색 염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제. 노란색 염료를 어디서 구하냐?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 퀘스트. 선글라스 어르신. 이런가? 오케이. 됐다. 레디어 트 신전으로 갑시다. 이제 드디어. 어? 안 찍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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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도 건너펀고. 지켜iving. sait that. 오, 뭐 빛난다. 원래 비난했던가? 건너편 마을도 꽤나 멋있구만 근데 저기 하늘에 떠있는 저 안개가 진짜 딴지는 없다 진짜 저거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진짜 여기 빨리 저... 저주를 해제하고 싶구만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언제든 문제도 없이 지낼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뭐야 이게 다야? 아 모든 스파이터에 차가긴 했네 뭔가 또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자 소리하자 갑시다 수련대가 어딘데? 아 여기구나 아 드디어 지금 거의 한 이십몇화까지 와가지고 여기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본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본다 이게 그거 같은데 어? 누가 서 있어 오우 예비 부품이 있나요? 위층에서 고칠 수 있어요 슬픽 어? mia 오우 옵 오우 필리카 앗 매일 요 ướ 아 저 여기 저는 흘러 돌아갑시다 도스 3 오 과연 뭐가 어떻게 될까 잘 돌아가나? 오 뭐야 갑자기 도시는 살았어 저 높은 데 누가 올라갔을까 신기하네 아이고 아이고 작살이 났구만 모터 소리 어이쿠 기어를 돌려서 띡띡띡띡 돌아가는 기어이 미니 이게 메인 퀘스트가 드디어 이제 해냈군요 당신이 정말로 해냈어요 보세요 크라우드 캐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짜자잔 짜자잔 우와 아이고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짜 이거 하나 해야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뭐야 저기 웬 도시가 있었네 잘했다, 스프라이트 예언자여. 세상에 균형이 되돌아왔으면 이제부터 세상이 치유될 것이다. 가거라, 스프라이트 예언자여. 옛 왕국의 잔에서 원라는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저기가 옛 왕국이군요. 옛 왕국에서 안개가 사라지군요. 이제 폐허가 된 왕국이 갈 수 있어요. 그곳에 원라는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거여. 당신이 준비되어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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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밝히기. 저도 뭐야. 편지 조각 5개를 구할 수 있답니다. 여전히 내려갈 수는 없는데? 그럼 저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기계가 된거 같다. 아, 다시 갈 수는 없는데? 아, 원래 갔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 원래 갈 수 없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제 갈 수 있게 돼靠 것 같습니다. 오! 된다! 오! 갑자기 내가 줘서 깜짝 놀랐잖아 아... 이제 또 물에 빠져 오! 그냥 살았어 분위기 좋은데 오 뭐야? 저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 귀찮아지 저 상자도 먹겠다고 저기까지 가기에는 무리다 일단 저기에 안개나 해치웁시다 오! 감쪽이요? 14개짜리 우와 일단 나무 심을 장소가 또 하나둘 세개가 있구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이 또 저 건너편에 있네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서 또 안개가 있구만 여기서 또 안개가 있구만 여기 또 무슨 농지 같은데 여기 또 농지거리로 하려구 농지거리로 하려구 맞네 농장이네 여기도 창고가 있구만 여기도 창고가 있구만 어? 뭐야? 창고가 연동되어 있는구나 어디가 어느 창고든 오우 오오 이제 딱히 단축에 인벤토리에 좀 낭뭇해가지고 어이없게 뭘 오히려 뺐으면 뺐지 이런거 감자튀김 같은 거 물내 물통 이런거 좀 가지고 있다가 물물 교환할게 옵시다 점프 옛 왕국기 이 다리를 통해 건너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또 여기서 카리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내가 간신히 여기 뚫어놨는데 지가 뭔데 그냥 갑자기 또 홍길동 마냥 또 신출 귀몰하게 짠 하고 내가 이미 여기 와있었다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다합니다 이 다리 이 다리 이 다리 이 다리 왕국의 털 딱히 뭐 별 볼일 없는데 무슨 보물상자라던가 그런건 없어? 어? 여기 또 뭐가 있구만 아 아 이거 뭐야 왕국의 보물상자가 터나올나 어 나는 트레저 헌터다 나는 보물을 탐색하러 왔다 없어? 안 돼? 어 여기 누가 있구만 폐허가 된 왕국의 지하에 있는 보물이 있기만 그냥 주의 보물을 구하러 왔는데 보물이 없어 어 빛비랜 일기장이다 읽을 수 있는 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목적으로 벅차올랐다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래 이게 뭐지? 현지초거가 발견했어 어 그 다음 케이스는 또 어딨냐고 어 저기 위에 있다고 뜨네 나친마린 방향을 가르쳐주니까 그거를 그대로간만을 뜯었구나 여기 아래쪽을 비추는데 여기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위에를 비추네 이걸 가지고 나오냐 안개에 대한 자세한 소리도 아니면 이 근처에 그냥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그냥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한번 찾아볼까 어 안개에 대한 자세한 소리도 이게 뭐지? 현지조각 발견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뒤지면서 이곳저곳에 이런 현지조각을 또 모아야 되는구만 진짜 어떻게든 이 주인공은 한시도 쉴 틈이 없네 진짜 설마 식상하게 얘가 그 옛 이철진 옛 왕국에 숨겨진 왕자라던가 그런 뻔한 스토리나 아니겠지 자 다음 편지는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 하기로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자야 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